손 씻어야지 집에 왔는데 손 안 씻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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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퓨터 조금만 하고 어떻게 해야지 컴퓨터 조금만 하고 배고프면 같이 먹고 싶게 해라 없게 해라 엄마 나 갖다 올게 안 그래도 할래 했는데 아 배고프다 같이 먹어야지 이제 숙제 해야지 이제 숙제 해야지 다녀오셨어요 야니까 숙제 안 해놔 빨리 숙제 빨리 숙제 빨리 숙제 빨리 숙제 빨리 숙제 빨비 빨리 숙제 이제 숙제 아 이제 숙제 야 야 나 나 와노 야 야 나 와노 야 야 나 와노 다행히 했다고요! 다행히 했다고! 학교 안 갈 거야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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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하노? 이제는